독립적인 성격이라고? 이거 프로폴리스 벌꿀 캔디? 목이 아파갖고 내일 새벽? 일단 오늘은 금요일자 저녁에 순이 방송 순이 그룹이랑 조겐터랑 노래 배틀해요 노래 배틀 아 그거 하고 이제 새벽 방송 없냐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만이형 방송반인데 노래가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노래가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지금 이제 흐름이라는 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봉준이가 무세라핌이라는 거를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스타판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고 그 뒤에 이렇게 엔터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크게 댄스도 있고 음악 쪽으로 이제 많이 빠지게 된 거죠 네 아직도 기침 많이 해요 독감이 주변에 이렇게 독감 걸린 분 없어요 네 주변에 독감 걸린 분 있으면 다들 아실텐데 지금 감기가 엄청 빡세요 존나 빡세요 진짜 감기가 음 리에리가 독감 구라라 그랬다고? 딱 말할게 알빠노 알빠노 쓰레빠노 그 구라를 쳤건 뭘 했건 그거에 대해서 죽일련 살릴련 할 그럴 지금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독감 구라였고 방송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나갔다 뭐 이런 얘기는 흠흠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거기다가 뭐 니 태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알빠노? 에 아 오늘 아 그 우리끼리 술먹방 한거 보고 다시 보기 보고 안가길 잘했다고? 아 진짜? 리에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리에리는 그래도 어느정도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고 약간 그런 곳에서 이제 하고싶은 그런게 좀 있겠죠? 예 그런게 아니면 에 흠흠흠흠흠흠흠흠 아 날조야?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왜 날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친구가 아닌데 으흠흠흠흠흠흠흠흠 흐흠흠흠흠흠 어? 어? 카페? 쿠라 진짜? 어.. 근데 어.. 어.. 음음음음음음 근데 그냥 드립으로 한 마리겠지 아 아 몰라 이제 그만 범인 찾는 거 그만해 범인 찾는 거 그만해 아 아 진짜 김주영 개 짜증 난다 진짜 주영아 김주영 너 진짜 너무한다 아 이런 걸 왜 올려 왜 아니 너 진짜 왜 그래 왜 내 어깨 눌러 왜 아이비리그 컷한 내 어깨 왜 자꾸 누르는 거야 어깨를 누르는 게 뭐야 아니 내가 오늘 뭐 잘생긴 척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뭐 내가 뭐 나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사진 올려갖고 사람을 근데 오빠 나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 진짜 아니다 그거는 왜 겸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이게 뭘 올린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보기 전에 지울게 아 짜증 나 진짜 이런 거 올리지마 어 어 아 표정도 씨와 아 자 아이폰으로 찍고 존나 킹받네 진짜 자기 찍을 때는 존나 뭐 이거 저거 필터넣고 찍더니 나는 쌩으로 해가지고 선명도 만땅 올려갖고 찍네 개 짜증나 진짜로 근데 솔직히 솔직히 귀엽지 않아 아 너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자꾸 그 후려치기 하는구나 왜 후려치기야 귀여워 아니 이걸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왜 우리 쿠팡이들 무시해 다 잘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아 아 무슨 여자 안 붙게 하려고 하는지 이걸 그 여자들이 어떻게 본다고 헐 알겠어 오빠 응 사랑해 알았어 최민수 아저씨 바이크 사고 존나 크게 났구나 갈비뼈 폐부분 절단 네 시간에 대단한 수술의 빠른 아이고야 어 폐 절단 했대 폐 일부를 어 폐 절단 했대 폐 일부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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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기분 나쁠 거 없어 아니 나한테 노잼이라고 한 건 노잼일 수 있는 거야 맞잖아 어제 뭐 우리 방송이 이제 재미 없었을 수도 있지 으응 으응 안가서 다행이라 그랬다고? 근데 술 먹방 때 릴리가 저 갈까요? 그랬었어 철구 지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별뜻 없이 한 마리 아닐까? 아휴 그만해 팬카이 고맙습니다 아니야 나는 왜 리헤리가 이렇게 좋은 애 같지?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몰라 그게 척척일 수도 있겠지만 리헤리가 내 칭찬 엄청 많이 해줬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내 방송 자주 본다고 그랬고 나한테 노래도 잘한다고 그랬어 민말이야? 아 그래? 아프리카 BJ 시청자가 천명이 넘어가면 거의 언론인이다 믿으면 안 된다 은근히 파급력이 개세다 코트만 해도 SNL 나온 이유가 있다 뭔 소리야 아니 코트님 칭찬은 언더북 같은 거라고 신기루란 얘기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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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그 SNL 나온 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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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에 대한 막내는 허성태 아저씨가 한거, 그거는 작가가 시킨거겠지 코카인도 하고 젊은 감성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밈을 잘 사용하더만 SNL이 재미있어 옛날 SNL에 비해서 쿵쿵루삥꽁 뭐했쥬? 개킹밧쥬? 어쩔 TV쥬? 어쩔 뭐쥬? 이런거 하잖아 아 이거 티셔츠요? 이거 그냥 무지 티셔츠인데요? 브랜드 없는거예요 두꺼운 17쑤 젖꼭지 안보이는 하얀 티셔츠예요 오슈에라 애저야 힘이 안나네요 왜죠? 왜 이렇게 힘이 안나쥬? 아 시발 아리엘 때문에 그런가? 아 시발 힘이 안나네 담배 한대 피울게요 담배 한대 피고 할게요 아 신경 안쓰려고 했는데 준단 신경쓰이네 방송 내가 많이 재미없겠나? 아 flickerna 을 아 Richer ших N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저건 하지마 그냥 그냥 모르겠지 그냥 그냥 저 장난을 한 얘기겠지 아 나 관통당한거? 관통 당했어 솔직히 아니C 왜 그러는거야 응? okay 넌 넌 넌 넌 넌 넌 야옹이 니엘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방송 접으면 그만이야 방 접하면 그만이야 그랬잖아 한량인가 봐 근데 우리끼리 진짜 진솔한 대화는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 나 이거 진짜 진심이야 머리 레오 바보샵에서 했어 청라에 있어 내 담당 헤어 디자이너 레오 게이가 해줬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돈 주고 머리 깎은 건 아니고 맛있는 거 좀 사줬어 장어 사줬어 장어 자 넘어가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윈터랑 감성유진이랑 닮은 듯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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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잖아 아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진이가 많은 시도를 했었네 한문철 레전드 오오 오오오 오호 오오오 야 이거는 진짜 자강두천이다 자강두천이다 야 이건 진짜 자강두천이다 하하하하 블박차도 자존심 좀 너무 쎄고 벤츠차주도 자존심 굉장히 쎄네 와 이걸 그냥 들이박게 해버리네 이거 그냥 들이박게 해버리네 이야... 얘가 몇 대 몇을 나나? 아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 벤츠 차주가 조금만 더 RPM 올려갖고 그냥 앞으로 딱 섰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왜 이랬을까? 일단 벤츠가 좀 순발력이 부족했어 어 그리고 불빡 차주는 진짜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나쁜 사람 같아 이거 진짜 좀 나쁜 사람 같아 깜빡이 켜고 원래 깜빡이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제 30m 앞에서 원래 이렇게 켜고 들어가는게 맞거든 맞는데 옆에서 아예 양보 자체를 안해줬잖아 이 트럭 잘못은 없어 진짜 트럭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바본거고 트럭은 원래 하위차선 써야되는게 맞는데 트럭은 잘못한거 하나도 없어 화물은 잘못한거 없고 이야... 그 좀 비켜줘라 시발 진짜 그 좀 시발 3초 이따 변경해라 자강두천이네 진짜로 들어올라는거 양보해주고 구역구역 액셀 밟는다고 그러니까 뭐 출근길도 아니고 출근길은 솔직히 끼워주기 짜증나거든 다들 바빠죽겠는데 어떻게든 차선이동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려고 하는 그 얌치운전자들 보면은 진짜 양보해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엑셀 밟아가지고 막 견제하는데 이거는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아 이건 쌍방같아 어 크리스마스 여친룩 어우 지리네 상당히 지린다 근데 이게 왜 크리스마스 여친룩이야 아 옆에 트리가 있어서 개쩐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틱톡 그 교복이고 틱톡 찍는 애들은 되게 골비어 보이는데 왜 일본에 있는 여고생들은 틱톡 찍는게 되게 귀여워 보이지? 나만 갖고 있는 편견이야? 그치? 뭔가 우리나라에서 교복이고 틱톡 찍는 애들은 다 하나같이 나사빠진 애들 같은데 뭔가 일본 애들은 되게 귀여워 와 진짜 이쁘다 옛날에 월드컵 때마다 무슨 여 무슨 여 이거 생긴거 시초가 사실 2002년 월드컵이었거든 한일월드컵 그때 기억나? 미나 월드컵 응원 섹시 여전사 미나 그래가지고 가수 데뷔까지 했잖아 아무 말 말고 전화 받아 내 번호 뜨니 왜 안받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가사 존나 유치한데 그때 아무튼 주가 엄청 올렸었지 그리고 엘프녀라고 있었어 엘프녀 월드컵 미나라는 가수가 있었어 흠흠흠 흠흠 이때 진짜 센세이셔널 했지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02년 월드컵 때 2002년지 언제인지 모르겠대 야 진짜 디지털 열아 영상 이분이 이제 그 저 엘프녀라고 불렸던 분이야 엘프녀 엘프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뭐 인플루언서처럼 그런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월드컵 때 조금 섹시한 복장 이렇게 커스텀한 응원 붉은 악마 응원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되게 여기저기 사진 찍히고 해가지고 자기 주가 올리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 되게 많아 그 중에서 제일 레전드가 난 똥승녀라고 했어 방송에서 못 보여주는데 똥승녀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그분이 뭐 뭐 에로배우 쪽으로 이제 전형했다고는 내가 들었었거든 그 청바지를 있잖아 궁둥이 부분 알지 거기를 갖다가 오려갖고 그 투명색 비닐로 해갖고 어 궁둥이가 보이게끔 만든 그 옷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 안되다 보니까 통풍이 안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습기가 차갖고 습기찼다고 똥섬녀라고 불렸던 그 약간 그런 분이 있었어 음 아 무당되셨어? 아 진짜로? 아 이분 진짜 이쁘다 아 아프리카 TV 올해의 신인상이래 오 이역 형님 계시고 나머지는 진짜 모르겠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누군지 아예 모르겠어 다 버티버가 많네 버티버 분이 세 분이나 계시고 아프리카가 예전처럼 진짜 활기 있는 곳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분들이 평균 시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인상 후보에 오르고 한 게 아프리카에서 좀 더 정착해서 오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상이니까 여기 오른 것만 해도 되게 좋겠다 기분이 아 시발 나도 방송을 좀 늦게 할걸 아 시발 난 너무 방송 이제 좀 무법 천지 시절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너무 방송을 좀 이렇게 단추를 잘못 꿰매왔어 이미 끝났어 이번 생은 끝났고 이번 생은 양지로 가기 힘들어 어 래퍼 도끼 장근석 장근석 엄마가 세금 떼먹었다 고액 체납자 조세포트 알범 명단 공개 야 도끼가 저 체납 했구나 야 이게 에반데 종합소득세 3억은 안 냈구나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에 올라서 대상이 됐다 이렇게 도끼한테 안 좋은 악재가 겹칠때 사람들이 또 밈으로 쓰잖아 내가 망할 것 같아? 그 노래 있잖아 내가 망할 것 같아? 응 망했구요 아 참 이런거 보면 참 인과응보같이 아니 도끼가 뭐 솔직히 잘못 난건 맞잖아 뭐 어쨌든 뭐 국세청에서 세금 빌려갖고 저기 했다는데 아하 이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방지 이렇게 해놔도 되요 괜찮아요 오이쉬라는거 더 안올걸요 아 진짜 아저씨같다 나 이제 뿔테 안써야겠다 나 뿔테 쓰는 이유가 존나 편해서 쓴거였는데 장어집 가가지고 아 여기 장어집 진짜 맛있더라 내가 추천하는 맛집이야 인천에 있거든요 보통 장어를 1kg 시키면은 대가리 떼고 뭐하고 하면은 살수율이 실질적으로 600g? 650g? 이러는데 여기는 딱 800g 정량에 맞춰서 줘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기 진짜 사람 되게 많이 오는 곳이야 완전 유명한 곳 어 64,000원? 1kg에? 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나는 음 어디냐고? 이름 까먹었어 이름이 뭐 만 뭐였었는데 몰라 알아서 찾아봐 숙제야 어 이거 뭐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아 이거 이거 저 음 아 이게 난 솔직히 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 물어봐도 돼 여러분들은 나 진짜 까놓고 콧밥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게 내가 죄 졌어? 아니 뭔가 이 대상 투표 이런 대상 시즌이 다가오면은 나는 사실 기대감이 없어 뭐 상 받고자 했던 방송도 아니고 사실 나는 이제 솔직히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방송했다고 생각해 생계 형으로 약간 어 발버둥 발버둥 치면서 솔직히 솔방을 이어 왔거든 지금까지 음 근데 항상 이 시즌만 되면 뭔가 사람이 작아지고 내가 되게 쓸모없게 느껴지고 어 뭔가 내 노력이 막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 모르겠어 내 팬들이 나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11월부터 꺾였어 내 생일 지나고 11월쯤 되면서부터 이제 난 슬슬 꺾였는데 기세나 뭐 이런 뭔가 좀 열정이 꺾여보이는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안좋은 민심을 사게 된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현생도 살았어야 됐고 녹음기 돌려서 미안하지만 윤태훈으로서의 삶도 있으니까 휴방도 많이 했고 또 그랬던 것 같아 올해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아 이 김인호 존나 잘생겼네 존댄다 일마 와 다음 생엔 저렇게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김인호 미쳤다 일마 개존잘이네 이어 나? 아 뭐 나를 와꾸로 평가하는 그런 소리를 내 의미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음 넘어갑시다 당근마켓 신박한 내고법 여자가 에어컨 사고싶다고 연락했는데 키스한번에 10만원 내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입맞춤 한번에 내가 이래서 얘기를 하는거야 성매매 합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야 키스한번에 과하네 선웅정 아 저는 컴퓨터 할 줄 몰라요 감독님은 숙소가서 손흥민 선수 고른거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저는 컴퓨터 할 줄을 몰라요 표정 지리네 아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알겠다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집에가서 경기한거 재경기 영상 이런거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컴퓨터 할 줄은 몰라요 아니 표정이 아니 저 셈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저렇게 진짜 케이 울버린이셔 멋있어 어우 황희찬 구찌 이야 모델 됐네 지린다 여진구 닮았어 맞지 멋있다 오늘 새벽 난리난 부산교통사고 흐잉 이야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신호등 그냥 박아버려갖고 어우 땅바닥에 이게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야 세상에 다행인거는 겨울이라는거야 이거 여름에 쏟아졌어 봐 냄새 X 됐을걸 진짜로 어 이야 예전에 유튜브에서 쇼츠로 봤던거 같은데 고래가 터졌어 고래 사체가 존나 위험한거 알아 여러분들? 고래 사체가 부패되면은 고래가 그 두께가 있잖아 고래 일마들이 죽으면 고래 종류는 모르겠어 존나 커 향유고래 몇십미터 하는 새끼들 있잖아 어 웅장한 애들 약간 좀 그 막 무서운 애들 있잖아 실제로 보면 뭔가 좀 이 이 뭐 뭐 된다 그러지? 어 신비 경이로운 것들? 어 뭐라하지? 어 경외감이 느껴지는 기지게 큰 애들 있잖아 말도 안되게 큰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죽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피부 두께가 막 이래 어 피부 두께만 이래 그래가지고 얘네들 몸속 안에 미생물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내장이라든지 이런걸 막 갉아먹으면서 거기 똥싸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부풀어올라 원래 사람이 죽거나 뭐가 죽으면 그게 몸이 부풀어올라 왜냐면 이제 내장에서 미생물들이 갉아먹고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가스가 차 가스가 차갖고 부풀어올라 하고 뻥 터지거든 어 사람도 그래 사람도 이렇게 죽고 나면 그게 부패되면서 여름이면 더 심하지 온몸이 그냥 막 부풀어올라 가스로 뻥 터지고 그러는데 고래같은 경우는 어떻겠냐고 존나 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사체를 고래 사체를 싣고 가는거야 화물차가 싣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부푼 고래가 그게 가스가 터진거야 그래서 뻥 터져갖고 도로 한복판에서 그 고래 사체나 이런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흩날린거야 냄새가 완전 고약하겠지 비린내를 넘어서 완전 꼬랑내 끝판왕이겠지 어 그래가지고 그게 온 그 동네 막 사거리 이런데 그냥 쫙 흩날려져 있어갖고 그거 약품 처리해가지고 막 냄새 없애는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렸대 어 이거 보니 갑자기 그 생각나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저기 되어있는데 이게 진짜 여름이 아니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당일날 수거해가지고 하는거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부패가 되긴 했겠지만 와 부산 여기 교차로에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길 건너면서 길 건너서 대단히 헉구역지 헉구역지 나 할거 같은데 어 비둘기 회식 이라고 그러네 그 저기 뭐야 그 털바퀴 새끼들이랑 비둘기랑 뒤지게 와가지고 다음 볼게요 게이 예능이 나와서 이게 이제 LGBT 성소수자분들이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학부모라든지 뭐 이런 데 협회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반대하는 바람에 다 무산되고 그랬었는데 이젠 요즘에 웹 예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OTT 서비스라 그러나 넷플릭스 같이 왓챠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기획한 그 이제 레즈나 게이분들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연애하는 그런 예능이 나온 거야 뭐 사실 아프리카 특성상 이제 동성애자들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도 약간 좀 빠졌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성향인 거니까 난 여러분들도 존중하고 저분들도 존중을 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신 거야 남의 연애라 그래가지고 기획을 해가지고 나왔어 요즘 워낙에 나 이제 그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연애 프로그램 이런 짝지어 주는 거 해가지고 만나갖고 그거 엄청 인기 많잖아 웨이브에서 만들었네 이번에도 남의 연애라는 게이 소개팅 예능이 나왔는데 청소년에게 악영앙이다 메리키어 남의 연애 삭제해야 된다면서 다들 보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게이 예능으로 기사로 한번 접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폭우에서도 반대 시위하는 는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OTT 특성상 크게 이 사람들의 영향이 안 가 뭐 우리나라 정서를 해치네 어쩌네 하면서 아무튼 존중 없는 사회는 도태되기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난 사실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난 동성애를 싫어해 근데 그들을 존중해 그냥 내가 싫은 것 뿐이야 김수영 아저씨가 예전에 예능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난 딱 그런 수준이거든 대놓고 혐오하지는 않은데 난 싫어한다 이거지 근데 어쨌건 OTT 특성상 크게 영향이 없이 일단 방영이 됐어 이 사람들 이제 무시하고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존나 흥한 거야 이게 남의 연애가 웨이브 점유율이 4.40을 기록하면서 국내 활용만으로는 시즌2까지는 조금 애매했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국가인데 근데 이게 외국에서 존나 인기가 많았나 봐 군내 병방 예능도 실시간으로 자막 다는 지금 그래서 외국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수출하면 돈 무지하게 벌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이 예능을 퍼뜨린 거야 자막에 달리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확 반전이 되면서 방송국은 급이 다르다 싶을 정도로 연출도 생각보다 잘하고 결말도 그럭저럭 뽑아서 호평을 받는 와중에 왼쪽 출연자 여기 이제 정현이라는 분이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외모가 월등하다는 거야 상상 이상으로 인기가 겁내 많아져 버렸어 이 사람이야 개이분이죠 얼굴 하나로 비엘물 비엘물에서 보던 남자 주인공이 현실로 튀어나왔다면서 그치 약간 만찐남이 된 거지 전 세계 팬 특히나 큰손이라는 중국 얼빠들이 이분을 엄청 동경하게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중국 쪽 팬이 붙으면은 이게 차이나 머니가 좆되는 게 뭐냐 이분의 성공신화를 봐봐 이분 남해연의 예능 프로그램 종결되고 나서 유튜브에서 이분이 라이브를 켰어 그냥 팬들이랑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근데 8시간 동안 얼마 번 줄 알아? 8,500만 원 방송 한 번에 8,500만 원 그도 그럴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유튜브가 글로벌한 플랫폼이잖아 슈퍼챗은 30%라는 저기를 뗀다고 그 수수료를 근데 8,500만 원을 8시간 만에 소통하면서 받아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머니만 아닐까 꼭 원화만 아니었을 거야 전 세계 팬들이 이걸 보게 되면서 열광하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류랑 관련이 있어 진짜 K자 붙으면 약간 뭔가 트렌디해 보이고 뭔가 좀 문화적인 힘이 있다고 좀 느끼나 봐 동아시아권에 솔직히 우리나라가 제일 문화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이 있잖아 어떤 분야에서든지 근데 이 팬들이 8,500만 원 뿐만 아니야 방송을 조금 더 좋은 화질로 하고 방송 좀 재발해달라고 그래갖고 538만 6,800원짜리 DSLR인가? 뭐 몰라 카메라가 500만 원 넘는 카메라를 그냥 꽁으로 조공받고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또 조공받고 제발 방송해달라고 팬 2명한테 카메라를 2천만 원어치를 받았어 그치 뭐 여기다 이제 뭐 그 렌즈랑 뭐랑 하면은 장비값 뒤지겠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뭘 냈어 인터파크 해가지고 당첨인원 100명 해가지고 이게 뭐냐 화보 화보를 낸 거야 본인의 이 몸매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저기 화보를 갖다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바로 돼버려 그래서 펭수 2023년도 캘린더까지 이겨버리면서 엑소 응원봉 파우치 연예인들이 하는 팬사인회라든지 이런 굿즈 비슷한 그런 것들 응모해가지고 하는 이것들 중에서도 1등을 먹어버려 이 화보집 자체가 엑소와 펭수를 이기고 1위를 먹으면 하루만에 품절시킴 단독으로 카페 팬미팅함 그리고 자기 얼굴이 걸려있는 이런 정강판 광고 이런 걸 보고 자기도 이제 밖에 다니면서 인기를 실감하는 거지 자기 인스타 이제 올리는 거야 아이돌들만 걸린다는 생일 축하 광고판도 도배가 돼버리는 수준 지하철역 3군데 버스 광고판 2군데 생일 축하 기념으로 팬들이 실트를 올린 어지간한 학고 아이돌보다 화력이 셀 정도 와 가장 대박인 건 생일때 생일 조공을 받았는데 구찌 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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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카무라? 이거 의자 브랜드 허먼 밀러 같은 그런 고급 의자 브랜드인가 보다 와우 미쳤다 허먼 밀러가 의자계 끝판왕 아니야? 오카무라 의자? 모르겠다 그럼 쳐볼까? 처음 보는 그랜드인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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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프라다 스트레이트 팬츠 지금 두 번 놀란 사람이 있을 거야 야 뭔 씨발 컴퓨터 의자가 사무용 의자가 200만원씩 아냐? 그런 의자들이 있어요 인체공학적으로 설비가 돼갖고 어 프라다 에이 우영미 블랙 시어링 레더 자켓 에이 우영미 엄청 핫하잖아 근데 그 와 거의 700만원되는 우영미 블랙 시어링 레더 자켓 한 번 쳐보자 우영미 블랙 블랙 시어링 레더 자켓 블랙 시어링 레더 자켓 이야 와아... 불가리 띄오르 와...이건 모르겠어 헉! 반지가 1,100만... 불가리 아니잖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불...불가리 맞아? 팔찌야? 반지가 아니라 팔찌야? 와...X 된다 와... 아니 이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아이폰 14 프로 1TB 스페이스 블랙 와... 중국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로 정연이한테 우리의 따뜻함과 사랑을 전합시다 중국팬들의 생일을 응원합니다 응원입니다 야... 이장현 다이아같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고맙다 우리는 모든 사랑과 감동을 너에게 전하려 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중국팬이 준비한 선물이고 중국팬이 준비한 선물이고 그중 일부만 공개한 겁니다 하... 하... 각종 명품들로만 생일선물 적응으로 1억원 이상이 모여버렸어 1억원 이상이 모여버렸어 그래서 너무 행복한 비명을 지른거지 진짜 살려주세요 현관문 앞에 왔는데 택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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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너무 이례적인 인기에 여초 커뮤니티도 조금 의아해할 정도로 와... 중국인들 대박이라고 하면서 결국... 결국 이 사람은 트리마즈에 입성을 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근데 나이가 스물하나야 안되겠다 비데이 항자문으로 중국 데뷔하자 평범한 연예예능과 다르게 게이 예능 출연진은 잘생긴 게이라는 생활 자체가 덕질 대상이며 그렇지 잘생긴 게이라는 그 대상 그의 그냥 생활하는거 그냥 라이프 자체가 덕질의 대상이 되어버리는거지 그들의 그냥 뭐 크게 그들은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눈빛 행동 제스처 말투 목소리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일거수 일투족들이 이제 중국 쪽에 특히나 중국 쪽에 이제 팬이 많기 때문에 그 중국 여자분들한테 엄청 큰 어떤 의미가 되는거지 와... 특이한 포지션이 되어버린거지 이 취향만으로 이게 비엘물이 인기있는 이유가 그치 뭔가 모르겠어 난 진짜 솔직히 그 성적 취향을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솔직히 레즈비언도 뭐 증거롭다 이런 생각은 안 나는데 레즈비언 그러니까 레즈비언을 볼 일이 없잖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그런 성인 플랫폼이나 이런데서나 볼 수 있잖아 한 발 뺄려고 볼 때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카테고리 같은 게 있잖아 레즈비언이라 그래가지고 난 절대 안 들어가거든 난 별로 보고싶도 않고 어... 난 근데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 수요가 뭐... 많은 것에는 나는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내 취향은 아니긴 한데 야 이게 특히나 여자들이 비엘물을 엄청 좋아하잖아 뭐... 웹... 웹툰 같은 경우도 남주... 남자 주인공들께 남자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막 그런 좀 야한 장면 이런 거를 좋아 죽어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난 진짜 모르고 어떤 심리에서 작용되는 건지 어... 남자랑 여주인공이랑 같이 저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 수요층이 엄청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 남자 남돌들도 막 자기들끼리 팬픽 뭐 쓰고 막 자기들끼리 소설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키워나가면서 성... 성향 자체는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쓰고 또 그런 수요층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 아이돌들도 이제 팬들을 위한 어떤 공연을 할 때 자기들끼리 약간 좀 뽀뽀 키스컵 퍼포먼스라든지 어...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약간 그렇게 어... 팬서비스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음... 크... 음... 음... 이런 게이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번 시즌 물 대박일 거라고 하면서 더 흥할 것 같다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야... 이게 이런 결말을 가지고 올 줄이야 그러니까 난 사실 웨이브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남의 연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실 티저 같은 게 떴을 때부터 해가지고 온갖 커뮤니티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었단 말이야 어... 남사스럽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응 관심 안 주면 그만이야 응 무관심이 답이야 이랬지만 결국은 이 수요층들은 전세계에 있는 전세계라고 하면 좀 저기하겠지만 동아시아권에 있는 그 여성들한테는 이게 완전 개취였던 거지 어... 야... 시즌2 나오면 이제 완전 그... 게이 잘생긴 존잘 게이들한테 최고의 등용문 프로그램이 되겠네 이건 시즌 계속 나오겠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수요층이 없어도 중국에다가 중국에서 이거 보는 애들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야... 이미 성공했네 대나하지 않아? 저기 이제 출연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모습만으로 야... 그것도 21살에 미쳤다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와우 영상으로 이분 한번 보고싶다 이분 뭐 이름 뭐였다고? 정... 남혜연의 정현 다행이다 뭐지? absurd 쓰레기는 내임이 영화고 내임이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사실 만화를 보지 만화는 우리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거잖아 이런 말을 항상 했거든 근데 정말로 남의 연애를 끝나고 나서 그때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좀 마인드가 변했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회식 자리에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마장호수 때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형들 응 어... 어휴, 씨발 뒤집어져. 어머, 아, 씨발, 나 못하겠다. 흐흐흐흐 녹취네 어우 난 그 끼순이가 되긴 아직 끝이 끼순이가 될 수 없나봐 현타 좋은 나오네 흐흐흐 녹취네 음